9단 가치 205,500 팀 좋네요 팀 좋아 레만 가달라고 하셨는데 레만 붙으면 천이네 재물은 어떻게 할까요? 재물 돈이 얼마 없네 재물 그래도 하나하나 두개 살 수 있긴 한데 재물 어떻게 해서 갈까요? 노재물? 오케이 노재물로 그럼 3팀 갈게요 노재물 3팀 쿨하시네 갑시다 레만 과연 붙을 것인가 아 긴장돼 제발 붙어라 붙어라 자 바람이 붕다 아 아 아 아 아 아 레만 레만 위치로 3 2 1 0 고 실패하고 있잖아 그거 좀 아쉽긴 한데 아 그것도 원래 두세개는 붙는데 어 그런 날도 있는거지 어 폐피 왜